야식보다 맛있는 음악을 찾아드립니다 전지적 술메시적 멈추지 않는 띵곡 핑퐁 핑퐁 오늘은 플리준달 노래 유목민을 위한 맞춤 선곡 찰떡 추천 들어갑니다 친친의 고품격 음악서비스 플리준달 친친 제작진이 얼레벌레 뽑은 최고로 웃기는 조합 플레이브의 예준 은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은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버추얼그룹 플레이브는 친친 스튜디오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 아스테룸을 통해 재택 아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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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을 제작진이 뽑은 최고로 웃기는 조합이라고 소개했는데 뭐 마음이 드나요? 사실 저희가 저는 좀 진지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웃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다 작가님 두 분이서 얘기 나누다가 나온 얘기라고 하네요 두 분이 제일 웃기대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반면에 2023 플레이브 자체 시상식에서 최고의 케미상은 맏형주 예준 노아씨가 수상했다고 예준씨 노아씨 대 은호씨 하나 둘 셋 형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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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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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인가요? 어떤거요? 진지한가요? 네 진지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은호야 진지하게 은호요 좋아요 오늘 방송도 빅잼이 기대하겠고요 환영인사 하나 읽어주세요 네 댕댕즈 포에버님께서 예준이네 집에 멤버들이 자주 놀러가는 것 같은데 대체 와이 은호는 자꾸 침대 놔두고 바닥에서 자는 건가요? 아 아 멤버분들이 예준씨네 집에 자주 놀러가요? 네 저희 집에 꽤 자주 놀러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은호씨는 침대 놔두고 바닥에서 잔다 이게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침대에서 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은호는 항상 바닥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예준이 형 집 방바닥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이 좀 오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집이 아니라 이제 형 집이기 때문에 형 침대에서 뭔가 자면 약간 실내인 것 같아가지고 조절 그런 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눈치도 보이고 눈치를 잘 타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침대에서 자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좀 예의가 없다 해야 되나? 유교 보이네 상당히 유교 보이네요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뭔가 놀러 가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서 아무리 잘하고 침대 잘한다 해도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긴 들긴 해가지고 예준 씨는 어때요? 뭐 보통 이렇게 가면은 침대에 이렇게 자나요? 친구 집 가도? 아 저는 침대보다도 약간 소파에서 자는 그러니까 없지 않은 있네요 아 저도 있었네요 보통 소파 아니면 땅바닥 이렇게 자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네 아무리 자라고 해도 그리고 그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라가지고 또 이제 침대에서 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잘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서 잠깐 쪽잠 잘 생각으로 잤는데 상당히 오래 자긴 했는데 아니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은호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침대에서 잠을 그때 꾸비잠 자는데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희 침대가 좀 잠이 잘 온다고 밤비 형도 그러더라고요 잠버릇은 있나요? 두 분 다? 코를 막 건다던가 저는 일단 옆으로 돌아자는 버릇이 있어요 아 약간 새우잠 잖아요? 네네 되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렇게 추구하는 약간 자세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잠이 좀 잘한다 예준씨는 그런 거 있나요? 저는 다리에 항상 뭘 끼고 잡니다 아 베개를 끼고 잡나요? 베개나? 저도 그래요 오 정말요? 그래 뭔가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신기하다 아니면 올리고 잔다던가 베개를 맞아요 맞아요 자 좋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알아봤고 또 오늘도 본격 코너 시작해볼게요 플레준달은 플레이브가 솔매들에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코너로 선곡 대결도 살짝 곁들여봤는데 이번 달 1월 승자는 오로지 청취자분들을 통해 결정되고요 지난주부터 청취자 문자 투표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선곡을 듣고 투표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1월 두 번째 대결이었던 지난주는 57.5% 대 47.5%로 은호씨가 선곡 대결에 승리했대요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너무나 예상했던 결과고요 농담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벌칙이 운동이다 보니까 예준이는 평소에 방송에서 운동 안 한다는 언급을 몇 번 해서 그래서 아마 저쪽에 뽑아주지 않았나 좋아요 저희가 지난주 폐지하는 운동하면서 즉석 라이브 보여주기로 했는데 예준씨 준비됐어요? 팔굽혀펴기 하면서 해볼까요? 해볼까요 한번? 괜찮으시죠? 아 저요 뭐 혹시 어떤 노래를 아 저는 적재 선배님의 별 보러 가자 8굽혀펴기 하면서 땡몬스 땡몬스처럼 땡몬스 창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혹시 바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자 좀 옮겨가지고 기대가 아주 됩니다 목소리 잘 들어오나요? 잘 들어오나요? 엎드려보실 자세 체크하겠습니다 정자세로 하겠습니다 네 정자세로 엉덩이 너무 들지 마시고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보여요 자 가보겠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진 않을래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좀 더 내려가셔도 되고 가볍게 걷어도 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더 가야겠죠? 너무 멀지 멀리 가진 않을래 그렇지만 내 손을 잡을게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이스 괜찮은거야? 나와 같이 가줄래 몇 개를 했어요? 운동 못했는데 몇 개를 했어요? 저 세지도 못했어요 30개요? 많이 했네 운동 안하는 사람치고 한 번에 30개 하는 거 진짜 많이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그래도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어떠신가요? 잘 하시는데요? 같이 헬스장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것까지 무리고 저는 오늘 운동 다 했으니까 평생으로 운동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운동을 다 한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운동 좋아요 자 여러분은 문자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노래도 들었으니까 이제 선곡 투표와 함께 플레이브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은호씨 문자 번호 샷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플레이브의 왜요 왜요 왜요에 듣고 와서 플레이준닭 이어갈게요 플레이준닭 이어갈게요 네 플레이브의 왜요 왜요에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브가 솔메들에게 플리준달 바로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소개할게요 예준씨 플리준달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특이하다고 느낀 순간 자 솔메들이 스스로 특이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일지 바로 문자 만나볼게요 네 남댕댕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평소에 만두를 먹을 때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기겁하면서 만두랑 우유를 먹는다고? 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진짜 맛있는데 세 분에게도 자기만의 색다른 음식 조합이 있나요? 음식 조합? 만두와 우유는 왜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안되네 어디가 좋아서일까? 야 포인트를 모르겠다 건강에 좋아서 드시네요 건강에 좋아서 드시네요 건강에 좋아서 드시네요 애초에 어 어 어 어렵다 일단 어려운데 도전할 의향 있나요? 어 근데 매운만두를 먹으면은 우유가 좋을 것 같아요 실비김치만두 이런 게 있으면은 실비김치만두요? 그런 거에는 우유가 어울릴 것 같네요 어 약간 그런 거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도전할 의향은 있나요? 왜 이렇게 한 번에 대답을 못하세요? 굳이 굳이 그쵸 자 두 분이 좋아하는 뭐 특이한 음식 조합 이런 거 있어요? 사실 특이한 음식 조합이라기보다는 저는 파스타에 김치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거 맛있긴 하잖아요 저는 특이한 조합 저도 사실 정석대로 먹어가지고 저는 파스타에 근데 김치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아 진짜요? 이해가 안되는데 느끼한 거에는 저는 느끼한 걸로 그냥 쭉 가고 저는 한 입 더 먹기 위해서 약간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느끼하니까 저는 이제 그 우유 시리얼에다가 치즈 먹고 이렇게 느끼하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도대체 왜요? 우유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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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에도 밥 말아먹고 스프에 밥 말아먹고 어떤 스프? 양송이 스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 맛있어가지고 거기 우유 마시고 뭐 그까진 이해가 되는데 잠깐만 내가 그 시리얼에 우유에 치즈를 넣어 먹는다고? 아 넣어 먹지 않고요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 좋아해요 반찬처럼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시리얼 한 입 먹고 치즈 하나 먹고 이렇게 어?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아 특이한 건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전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맛있어요 저는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아 신기하네 신기합니다 새로운 조합을 알게 됐어요 자 다음 거 하나 또 읽어주세요 네 세이나이세이님께서 제 가방 속엔 필수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핸드크림 그리고 병따개요 전에 주류회사를 다녀서 생긴 버릇인데요 덕분에 식당에서 병따개가 없어도 저는 문제없답니다 달디와 플레이브는 꼭 챙기는 필수품이 있으실까요? 아 저게 주류회사를 다녀서 생긴 버릇이신 거 같아요 평소엔 없다가 이제 뭐 일하시다가 필요하셨나 보죠 자주자주 그렇죠 자 뭐 꼭 챙기는 필수품 있나요? 저는 립밤? 저도 립밤 립밤은 꼭 챙긴다 저도 립밤이랑 에어팟 아 그 이어폰 공기팟 네 이어폰 공기팟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또 뭐 특별하게 챙기는 거? 저는 정말 없어서 뭐 아 가끔 이제 입이 막 텁텁하고 이럴 때 가글이 그래서 좀 가끔 많이 챙겨요 가글 챙기고 가글 지갑 가글 가글 아 아 아 괜찮아요 아 가글 정도 가글 고그린 고그린 네 그렇죠 그렇죠 가글 정도 네 예수씨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립밤 꼭 챙기고요 네 그리고 사실 보bound 배터리 챙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충전 100% 하고 나서 나오는 편이라 맞아요 저도 그렇긴 해요 보조배터리 같은 거는 사실 딱히 챙기는 게 없어요 저도 보조배터리 그냥 핸드폰 꺼지면 꺼진 대로 지내다가 집 가서 충전하고 세상 편하게 매우 편해요 저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자 이제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선곡 추천 들어가 볼 건데 플리준달 내가 특이하다고 느낀 순간편 첫 번째 추천곡 사연입니다 은호씨 네 황새마스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싫어해서 모든 영화를 볼 때마다 무조건 스포일러를 먼저 확인합니다 드라마나 웹툰도 안결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정주행하고요 예상치 못한 슬픈 결말 때문에 울고 싶지 않고 괜히 마음 졸으면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플레이브도 스포 마스터 같던데 평소 드라마나 영화의 스포가 민감한 편인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OST 추천곡이 궁금합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 스포일러를 꼭 찾아보는 솔메 사연인데 두 분은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 좋아해요 아 두 분 다 좋아해요? 자 그러면 뭐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가 있나요? 어 저는 오늘도 아까 집에서 보고 왔는데 보다가 중간에 이제 잠깐 일시정지해 놓고 왔거든요 네 어떤 거예요? 일단은 말을 해도 되나요? 아 드라마 제보 괜찮아요 드라마 제보 괜찮아요 영화 괜찮아요? 영화거든요 지금 또 갑자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오! 되게 다시 꽂혀가지고 오! 너무 재밌죠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최근에 다시 본 거? 네 원은 저번에 봤고 이번에 투 보고 있어요 아 시리즈를 계속 다 챙겨 하나씩 보고 있구나 다시 예준씨는요? 저는 이제 무빙이라고 아 맞아요 그 디플에서 나왔던 거? 네 맞아요 또 이제 그 시즌2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 시즌2가 나온대요? 아마 그럴걸요? 바람? 네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 진짜요? 잘 봤습니다 아 저는 너무 궁금하긴 한데 아 아직 안 보셨나요? 슬퍼 안 돼요? 네? 저는 슬퍼 상관없어요 아 두 분은 어때요? 스포에 민감해요? 저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서 네 저를 이제 스포 발동기? 판독기? 판독기? 아 스포 판독기 판독기? 왜? 제가 반응하면은 이건 다 무조건 스포다 아 예준이 형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방송하다가 이제 저희 다음 앨범이나 앞으로 저희 일정에 관련된 뭔가 암시하는 그런 단어를 말하면은 네 이제 아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라 그쵸 그것 때문에 더 티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팬들을 오히려 좋아하네요 그쵸 엄청 좋아하네요 네 아 그래서 슬퍼는 별로 네 저도 되게 민감한 편입니다 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 되게 핵심 내용을 이제 알고 보면은 너무 흥미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 되게 반대돼요 저는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장면 언제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게 돼요 아 그래서 영화를 시작해요 아 그 장면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네 내 도파민이 너무 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찾기 위해서 그 영화를 계속 시청하고 있는 아 약간 반대네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좋습니다 어 또 요즘 한창 플레이브 신곡 준비 중인데 뭐 스포 같은 거 스포 가능하신가요? 갑자기 스포 얘기가 나와서 음 일단은 하나 스포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니라 네 뭐 한 두 곡 정도 저번에 한 번 했는데 어떤 곡? 몇 곡 정도 나와요? 아 종이 오! 그들의 할 뻔 했어 저 얘기할 뻔 했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얘기할 뻔 했어 아직 안 나왔나 보구나 하나 하자면 일단은 싱글이에요 그러면?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싱글이냐 미니앨범이냐 정글 앨범이냐 싱글은 아니고 앨범 단위입니다 앨범입니다 그럼 미니앨범 좋네요 기다려보고요 하나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브입니다 We are 플레이브예요? 제목이? 아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그런 스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브입니다 헬로우야? 뭐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이돌 플레이브입니다 뭐야 나 너무 궁금한데?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괜찮았어요? 네 아깝네 자 일단 선곡 바로 가볼게요 자 이분께서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OST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예준씨부터 선곡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드라마 키스먼저할까요?의 OST인 폴킴 선배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추천 이유는요? 제가 일단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리고 살짝 연습을 했었는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조금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불러볼렸고 살포시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살포시 한 소절 바로 어필 해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오오오오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오오오오 혹시 뭐 커버 하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오 되게 이거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오오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진짜로 자 오늘씨 예준씨 추천곡 몇 점 주실 겁니까? 오 이거는 100점입니다 오오오오 일단 라이브도 너무 완벽했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노래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음 형 목소리랑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군더다귀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럼 듀엣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언제든지 아 진짜요? 네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네 내일 할까요? 내일 할까요? 자 그럼 은호씨에게 100점 받은 예준씨의 추천곡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갓샘은 영재의 친한 친구 필리준달 내가 특이하다고 느낀 순간편 함께하고 있고 예준씨가 추천하는 최애 OST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왔어요 이번엔 은호씨인데 어떤 추천곡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 은호는 그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OST 도영 선배님의 Like a Star 라는 추천곡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일단 제가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팬분들 그 추천 커버욱 추천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좀 몇 번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불러줬으면 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한 소절 가볼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Like a star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처럼 항상 곁에서 밝게 비춰줘 Like a star 날 보며 환하게 웃어줘 내게 너무나 소중한 그대 항상 곁에 내 곁에 머물러줘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 간다 예준씨 이 선곡 몇 점 주실 겁니까? 저는 200점 드리겠습니다 하하 엄청 무한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뭐죠? 네 라이브를 너무 잘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플리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곡을 준비를 해온 거잖아요 그 점이 너무 예뻐서 100점 더 추가해서 200점 드리겠습니다 마음 점수까지 추가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좋네요 자 이제 솔매 여러분의 투표 시간이고 투표는 정확한 집계를 위해 1번 혹은 2번으로 받을게요 그냥 1 혹은 2 숫자만 쓰시면 안되고 1번 2번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이번에 각자의 최애 OST 대결이고요 예준씨의 추천곡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마음에 든다면 1번 이어서 듣고 올 은호씨 추천곡 도영의 라이커스타가 마음에 든다면 2번 두 분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찰떡인지 투표해 주세요 예준씨 네 문자번호 샷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1번 남예준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예준씨에게 200점 받은 은호씨의 추천곡 도영의 라이커스타 듣고 올게요 지친 하루에 길을 헤맬 때 하늘 위에 어느 정도냐 하면 툭툭 치기만 해도 간지러워서 웃고 마사지 받을 때도 간지러워서 웃고 심지어 친구가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때릴 때도 간지러워서 웃어버려요 플레이브 멤버 중에서도 간지러움을 잘 타는 멤버가 있나요? 두 분 혹시 간지러움 서로 태워봐도 괜찮아요? 은호씨가 당했어요 저 간지러움 진짜 잘 타가지고 저도 너무 잘 타고 그냥 닫자마자 그냥 칵칵칵 이러는데 그럼 두 분이 제일 멤버 중에서 많이 타나요? 어 이거는 안 해봐가지고 이거 한번 궁금하네요 나중에 방송할 때 한번만 해보세요 아 일단 근데 노아영은 잘 탔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방송할 때 한번 간지러움 태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쓰러지시던데 아 맞아맞아맞아 전체적으로 다 못 참다보네요 그거에 예민한가봐요 그럼 혹시 플레이브도 웃을 때 옆사람 때린 멤버 있어요? 아 있다 이거 노아영 노아영 야야 아 그쵸 그쵸 노아영씨가 항상 팔을 때리고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노아영 다 하네요 이것저것 근데 약간 때리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만지는 느낌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치고 너무 재밌다 막 이런 느낌 저도 한번씩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네 제로롱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을 좋아해요 빛까지 오는 날이면 빗소리가 천연 ASMR이 되어줘서 더 좋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빗속을 걸으면 낭만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날씨 좋은 날이란 맑은 날이 아니라 흐린 날이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에게 어둠의 자식이냐고 하더라고요 세 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각자 뭐 좋아하는 날씨가 있겠죠 아무래도 두 분은 좋아하는 날씨가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날이 좋아요? 디테일하게 하자면 굳이 저 은호는 네 봄 날씨인데 햇볕이 되게 쨍쨍한데 바람이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딱 기분 좋은 그런 바람 그런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나랑 반대다 아 진짜요? 나 저 날씨가 제일 위험한 날씨예요 아 그래도 지금 비염이 있는데 아 저 나의 꽃가루가 가장 많이 와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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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이 진짜 반대다 라고 그만큼 얘기하는 거지 아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준 씨는요? 저는 딱 그 날씨요 그 놀기 좋은 날씨 놀기 좋은 날씨? 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 근데 저는 봄날보다 가을 날이 훨씬 더 좋아요 아 그 따뜻함보다 시원함이 좀 더 맞아요 약간 이제 뭐 추워질 듯 아닌 듯 약간 가디건 정도 입으면 딱 좋은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날씨 아 맞아요 저도 딱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날에 또 옷도 제일 이쁘게 입을 수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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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하죠 예쁜 옷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때쯤 그리고 또 군싹루피님이 저는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행동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입니다 길을 걸을 때 코너링에서 벽을 박을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거 하면 뭐 말이야? 책상에 올려둔 물건이 떨어질 거 알면서도 떨어지면 혼자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죽는 편입니다 달디예준 은호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는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공감이 되나요? 일단 저는 그런 일을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럴 줄 알았다 싶으면 미리 예방을 하는 느낌이랍니다 저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맞아 은호씨는 어때요? 저도 보통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열심히 공감을 해보면은 그래도 보내주신 사연이기 때문에 책상에 예를 들면 볼펜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애매하게 걸쳐있는데 떨어질 거 같은데 아 몰라 떨어지면 죽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긴 해요 아 그 정도나 어 특이하긴 하네요 저는 처음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자 좋아요 이어서 다음 사연은 선곡 대결 사연이고요 연기 모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호씨가 부탁드릴게요 네 먹장 리스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당장 먹어야만 하는 음식 게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우 오늘 점심 배부르게 잘 먹었다 샌드위치는 30cm는 너무 큰가 했더니 한 끼로는 딱이네 역시 은호씨 말이 맞았어 이스 얄미 그쵸 역시 지하철 샌드위치는 그 플랫브레드 이탈리안 BMT 소스는 렌치 마요네즈 렌치 마요네즈 야채는 다 넣고 네 그리고 어 네 요렇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후식으로는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마셔주자고 은호씨 오케이? 그렇게 점심에 후식까지 암우지게 먹은 전 회사에 돌아와서 이를 얼렁뚱땅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게시가 내려온 거죠 은호는 듣거라 지금 당장 서울 송파구로 가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도록 하여라 사골 국물은 아니 된다 반드시 바다의 향이 느껴지는 바지락 칼국수여야만 한다 당일에 직접 담근 김치도 같이 먹는 거 잊지 말거라 아들아 선배님 저 지금 당장 송파구에 있는 바지락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아니 먹어야만 해요 루씨 좀 전에 샌드위치 30cm를 먹고 지금도 손에 아메리카를 들고 있으면서 아쉽게도 저희 회사는 당일 반차를 쓸 수 없었고 저는 퇴근까지 아른거리는 바지락 칼국수와 싸우며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려던 제게 또 게시가 내려왔죠 은호는 듣거라 지금 당장 한 조각의 가로 18cm 세로 24cm인 일반 피자보다 두 배는 큰 피자 피자를 먹어야 한다 선배님 저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일반 라지 사이즈의 두 배 빛나는 피자를 먹어야 해서요 은호씨 왓? 좀 전까지 칼국수 먹고 싶다면서요 지금은 피자예요 기특하다 나의 아들 그렇지 은호야 피자 한두 조각으론 안되는 이라 최소 내 조각은 먹어야 인생의 진리이니라 알겠느냐 이렇게 저는 문득 내려오는 게시에 맞춰 식사 메뉴를 정하곤 합니다 메뉴 걱정할 일 없어서 좋긴 한데 가끔씩 너무 뜬금없는 메뉴가 생각날 때면 좀 힘드네요 이런 제 능력을 죄송합니다 이런 제 능력을 어떻게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여러모로 다 웃기네요 이거 목이 지금 건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좀 건조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건조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머릿속에 그때그때 먹어야 하는 메뉴가 게시처럼 내려온다는 사연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 은호가 보낸 사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일상이라 아 그래요? 막 이렇게 고민 같은 거 아니에요? 먹을 거로? 엄청 고민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그 고칼로리 음식을 또 먹을 때는 가장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베스트가 뭔지 여러 번 정말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시킬 때도 저는 막 진짜 길었을 때 2시간까지 고민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근데 저도 1시간은 고민하긴 해요 상상을 막 하면서? 예를 들어서 딱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아침 일찍 먹어야 되니까 11시에 보통 이제 열잖아요 그 배달 어플 해가지고 그래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메뉴를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시에 땡치자마자 시키는 거예요 약간 보통 이랬는데 혹시 지금 당장 먹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데 와 힘들다 뭔가 차돌된장찌개 차돌된장찌개? 네 너무 먹고 싶네요 야식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식사를 네 아무 그거 먹고 또 야식 먹으면 되나? 먹고 또 야식 예주 씨는요? 저는 지금 족발 보쌈 세트 먹고 싶습니다 아 맛있겠다 지금 시간에 먹기 딱 좋죠 푸짐하게 먹고 싶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막국수에다가 이렇게 그거지 그리고 또 중간에 샌드위치 레시피는 은호 씨가 실제로 즐겨먹는 레시피 맞아요 예주 씨도 특정한 레시피가 있나요? 근데 은호 씨 정확히 뭐였어요? 플랫브레드에 플랫브레드에 이탈리안 BMT 그리고 야채는 다 넣고 소스는 렌치마요네즈 렌치마요네즈 렌치마요네즈만? 네 오 예주 씨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시킬 줄 잘 몰라서요 저는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가 만약에 막 이것저것 넣고 막 이렇게 시키면은 저는 그냥 어 나도 똑같은 거 먹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있어요 그 할라피뇨 있잖아요 네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았군요 네 근데 그 빼고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할라피뇨 그렇죠? 네 할라피뇨 없으면은 좀 숨숨하니 별로라서 되게 좀 그 자극적으로 먹고 싶을 때는 네 많이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아 할라피뇨를 다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저는 저거 때문에 좀 저거 샌드위치 먹는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그게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네 저는 무조건 넣습니다 나도 나도 맞아요 저게 있어야 뭔가 좀 그 맛이 산다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샌드위치에 그 아 그쵸 하하하하하하 상관하다 행복하죠 내 끝나고 하나 사주세요 하하하하 자 그럼 이어서 노래 추천도 해드릴게요 이분을 위해 플레이브가 풀리준달 이번 사연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자제시킬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은호씨 추천곡부터 먼저 갈게요 달디 선배님 사랑합니다 어 갑자기 뭐야 진짜로 달디 선배님의 팀 갓세븐 선배님들 네 네 하지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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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습니다 하하하하 추천 이유는요? 추천 이유는 가사 그대로 먹고 싶을 때 아니야 안돼 하지하지마 이런 느낌으로 참아라 네 있는 고대로 참아라 네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그리고 예준씨 은호씨 추천곡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일단은 100점을 더 얹어서 3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점 높아지네 어 왜요? 갓세븐 선배님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예준씨 추천곡은 뭐죠? 저는 혁오 선배님의 위잉위잉 위잉위잉 오 이유는요? 어 지금 사연자분께서 네 이제 과식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위가 잉 하고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파필 또 갑자기 왜 이렇게 툭쭈들어갔지? 네 그래서 위잉위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 몇 점 생각해요 은호씨 이거는 300점 플러스 100해서 400점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센스 점수가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추천곡 완곡 대신에 한 소절만 듣고 투표 진행해 볼게요 두 분 한 소절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은호씨부터 갈까요? 네 네 아 하지마 하지 하지 하지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내 눈을 보면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너를 안아버릴 것만 같아 하지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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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네 손길이 닿으면 미칠 것 같아 말할 때마다 내 팔을 살짝 잡아 돌아서서서 꽉 안아버릴 것만 같아 하지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 진짜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듣는데 너무 제가 다 그냥 뿌듯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자 이어서 쭉 가볼게요 예준씨는? 네 저는 위잉위잉 불러 보겠습니다 위잉 위잉 위잉입니다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팅팅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위잉위잉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웃음을 참아보려 했지만 아 죄송해요 자 투표 갈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어떤 선곡이 음식에 대한 욕망을 뚝 끊어줄 수 있을지 1번 혹은 2번으로 투표해주세요 예준씨 추천곡은 1번 이거에 위잉위잉이고요 은호씨 추천곡은 2번 갓샘은 하지하지마입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 숫자만 적으면 안되고요 1번 2번이라고 한글로 번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투표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은호씨 네 문자 번호 샷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는 2번입니다 꾸꾸까까 좋아요 이야 좋아요 자 투표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백현의 러브게인 백현의 러브게인 백현의 러브게인 듣고 왔고요 자 플리준달 이제 인사나눌 시간이에요 오늘의 결과에 따라 다음주 라이브 준비해올 주인공이 정해지는데 두 분 자신있죠? 저는 자신있습니다 저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아 뭐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단디 선배님이 속하신 갓샘은 선배님들 노래 불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기 싫습니다 오오 좋아요 자신있나요 예준씨? 저는 일단은 위잉위잉이 조금 진짜 웃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걱정되긴 해요 너무 세웠어요 임팩트가 임팩트가 엄청 우리 쏠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자 지금도 투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준 은호 중에 오늘 선곡이 더 좋았던 분께 투표해주세요 예준씨 선곡이 좋았으면 1번 은호씨 선곡이 좋았으면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은호씨가 이번주 플리준달 내가 특이하다고 느낀 순간 플리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투표 계속되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신 문자 취합해서 다음주에 1월에 승자와 라이브를 준비해올 소중한 패자 알려드릴테니까 신중하게 한 표 던져주시고 저희는 이쯤에서 플레이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고 저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조심하셔서 가세요 안녕 조심하셔서 가세요 안녕 안녕 안녕